제가 책을 두 번 썼는데 인생을 알고 싶으면 사는 맛, 사는 멋을 사서 읽어보시고 자연, 세상, 지구, 환경,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 북극검 어디로 가야 하나를 읽어보시면 아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지금 지구가 왜 이렇게 더운가 이런 것들을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이해한 것만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책 읽으실 때 아마 쉽게 읽으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공간인지 그래서 또 얼마나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지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애도해 주시고 또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